안녕하세요. 저는 소시민 역할을 맡은 신혜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소시민 보고 한 시간 하세요. 저희 오늘 아직 영화 개봉하기 전이라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인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개봉이 저희 일주일 남았거든요. 입성은 좀 잘 됐다고요. 저희 언니가 결혼하거든요. 좋은 성은 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감한 시민에서 한수광 역을 맡았고 차천나 배우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는 배우 이준영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금 찍고 계신 그 영상 있잖아요. SNS에 이렇게 많이 전화를 시켜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용감한 시민에서 소시민 친아파 역을 맡은 소영택 역을 맡은 박적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찾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차천나 배우의 결혼식을 맡은 소영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용감한 시민에서 이재경을 연기한 차천나 배우의 결혼식을 맡은 소영택입니다. 차천나 배우의 결혼식을 맡은 소영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하해주시는 만큼 예매를 한 번 더 하셔서 꼭 영화 다시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잘 살아보겠습니다. 용감한 시민에서 건중 역을 맡은 이찬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시민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는 영화거든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재미있게 즐겨주시고 입소문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하세요. 여러분 저희 영화 다음 주 수요일 개봉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무대 인사 예매하셨죠? 네. 그러면 다음 주 무대 인사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네. 모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